자, 하루 한 문장으로 해석이 쉬어진다의 이박사쌤입니다. 오늘 또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긴 문장, 복잡한 문장 하나가 10개의 짧은 문장보다 훨씬 더 영어 실력을 극대화시켜준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치고 들어갑니다. if로 출발합니다. 만약에 뭐만 다면 아하, 부사적 덩어리로 출발하는구나. 그렇죠? if 속에 보니까 are to 그랬습니다. be 동사 다음에 to 더하기 동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뭐 하고자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to be successful, 성공적이고자 한다면, 즉 성공하고자 한다면, 어디에서? 무릎을 던지세요. 어디에서 톡톡 치고 지나가라겠죠? 어디에서? 우리의 사업상의 interactions, 상호작용에서, 즉 사업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생기는 어떤 교류를 말하겠죠. 교류해서. 그런데 누구랑? 사람들이랑 톡톡 치고 하세요. 사람 다음에 whona, whos, whom은 왜 나온다? 앞에 있는 사람을 받아서 설명을 해주려는 거죠. who는 주어로 받는 거고, whos는 소유격으로 받는 거고, whom은 목적으로 받는 겁니다. 뒤가 결정이에요. 따라가 보세요. have라는 동사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자리는 뭔 자리? 주어자리죠. 그래서 주격, whor을 써야 되겠죠.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have different values, 다른 가치관과 and beliefs,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about가 이끄는 전명구입니다. 뭐에 대해서? how the world is ordered, 세상이 어떻게 is ordered, 질서가 유지되느냐에 대해서. 이래 되는 거죠. 그렇죠? if부터 엄마까지가 지금 if가 이끄는 부사적 덩어리였습니다. 이렇게 덩어리를 볼 줄 아는 눈, 그걸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우리가 성공적이고자 한다면, 즉 성공하고자 한다면, in our business interactions, 우리의 사업상의 상호작용에서 사람들이랑 어떤 사람들인데, 그들은 바로 다른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뭐에 대해서? about how the world is ordered, 어떻게 세상이 질서가 유지되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성공하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then we must go,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장이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below the surface, 표면 아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뭐의 표면인데요? 오브가 이끄는 전명구죠. 뭐의 표면인데요? what it means? 그것이 의미하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것. 조심할 게 있습니다. 주어 자리에 it가 나오면 혹시 가 주어 아닌지를 봐야 됩니다. to ia가 진짜 주어. okay, to understand the culture, 문화를 이해한다는 게 의미하는 것. 그것의 표면 아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의미하는 것, 겉으로 의미하는 것, 그거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다음 동작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attempt to, to ia를 시도해야 된다 이거죠. 즉, to ia 하려고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to ia를 시도해야 돼요. to see, 보는 걸 시도해야 돼요. 보는 걸. 뭘 봐. 뭘 봐. 목적의 자리입니다. 뭘 봐. 목적의 자리에 that blah blah냐, what blah blah냐. 여러분, 명사적 덩어리로 that이 나올 때와 what이 나올 때. 이거 명사적 덩어리에 나오죠. 명사적 덩어리에. 그래서 that이 나올 때, what이 나올 때. 둘 다 멍한 것 뜻이 나올 수 있는데, that 뒤에는 무슨 문장이 와 있다? 완전한 문장이 와 있고, what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 보어, 이런 게 모자라는 허접한 문장이 와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that이 맞냐, what이 맞냐 한번 찾아봅시다. Edward Hall이 cause, 불러, hidden dimensions, 숨겨진 차원이라고 불러. 여기서 조심할 게 있죠. 이 칼동사의 성질입니다. 어떤 학생이 보자마자 이거 완전한 문장인데요? 대시답인데요? 이럴 수 있지만, 이거는 착각입니다. 자, 컬 경사를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컬은 뭐뭇을 뭐뭐라고 부르다, 이라는 거죠. 컬은 뭐뭐를 뭐뭐라고 부르다. 그런데 목적이 없으면 뭐뭐라고 불러, 뭘, 목적이 없는 거죠. 보세요. Edward Hall이라는 사람이 컬에서 불러, 뭘, 숨겨진 차원이라고 부르더라 이거죠. 뭘이 없어요, 뭘이, 이게 없어요. 그래서 와시답인 거죠. 그래서 Edward Hall이라는 사람이 숨겨진 차원이라고 부르는 거, 그것을 보려고 해야 된다 이거죠. 그걸 보는 걸 시도해야 된다 이거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 문장은 뭘까요? 그러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Below the surface, 표면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뭐의 표면인데? What it means? 그것이 의미하는 것에, 그것이 의미하는 것에, 표면 아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문화를 이해한다는 거, 이것이 의미하는 것에, 아래로, 이것이 의미하는 것에, 표면 아래로죠. 표면, 표면 아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Attempt to see, 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뭘 보려고 해? 바로 Edward Hall이라는 사람이 숨겨진 차원이라고 부르는 거, 그걸 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만약에, if we are to be successful, 만약에 우리가 성공적이고자 한다면, 우리의 사업상의 상호작용에서 사람들과의, 그 사람들이 누군데요? Have different values, 다른 가치관과 beliefs,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뭐에 대해서, about how the world is ordered, 어떻게 세상이 질서가 유지되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성공적이어도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Below the surface, 표면 아래로 가야 된다. 뭐의 표면인데? What it means,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표면 아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존 자스텐트 컬처, 문화를 이해한다는 거, 이게 의미하는 것에, 표면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Attempt to see, 보는 걸 시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뭘 보는 걸 시도해? 바로 Edward Hall이라는 사람이 숨겨진 차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뜨끈뜨끈할 때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